7번 세븐큐니 3번 세븐큐니 5대가리에 2번 4랑 다모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1번 2번 9번 6번 4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츄럼파크 서울 오경주 1번 투온특급 날아올 수 있는 2번나 사랑다모아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1번 투온특급 넘어서는 바깥쪽 10번 2번 스파이 탄력적인 걸음으로 8번 아이웰비프리와 격체를 좁혀넣습니다 8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아이웰비프리 바깥쪽 10번 디먼스파이 8번 10번 여기에 7번 아이웰비프리에 때려야죠 백상복킥 10번 8번 선두는 6번 가속제일 최신의 기수와 함께하는 6번 가속제일의 바깥쪽에서 9번 파워라이즈입니다 6번 9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그 뒤를 10번 아임킹이지 따릅니다 선두는 6번 가속제일입니다 6번 가속제일과 백상복킥 6번 9번 무펌 무펌!